전원 에디베 15배율이에요. 에디베 15배율 전원. 어허... 권총도 없어요 여기? 15배율 써보신 분이 얼마나 있겠냐고. 진짜 안 나오는데 그거는. 나도 잘 안 쓰거든 그건. 아니 근데 15배율도 보기 어려운데 에디베 15배율을 같이 쓰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어요. 아 그치 그치. 근데 15배율 여러분 만만찮게 몰면 안 됩니다. 맞아요. 걔 주인을 잡아먹는 무기예요. 근데 15배율 들잖아요 여러분들? 눈 싹 돌아가가지고 어깨 막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쏘... 안 맞아요 그거. 진짜 위험한 템이에요. 중요한 게 여러분. 응. 조회수가 참 잘했거든요. 아... 지금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달달합니다. 여러분 이제 지급합니다.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. 아 맞지. 지금 와템 창에 에디베 들어왔을 거예요. 와우! 그리고 이 세트로도 못 먹어봤을 거야. 여러분 지금 15배율 이거 보관싶습니다. 빨리 지금 줌을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이런 게 15배율이구나. 와우! 오졌다. 이게 게임이지. 요즘 미라마 파밍 이렇게 좋습니다. 앞으로도 미라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오 저기 255! 255? 벌써? 보여 보여 보여? 아 이거 1000m. 오 보여. 어? 이거 진짜 1000m야. 이거 그때 기억나? 아니 1000m 너무 멀어. 몇 미터지 저 이거? 700인가? 아냐 이거 700이야 700. 700 700. 오 이거 예전 그때가 생각나는걸? 하아! 내가 1000m를 한방에 보냈던 그 장면 기억함? 아 저 왜 안 죽... 어 기억하지. 안 들리는구나 지금. 얘 잡을 생각에. 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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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! 아 썸네일 나왔다 얘. 15배율이 이렇게 줬으면 여러분. 몇 미터 줬어? 몇 미터? 642인가? 680인가? 난리다 돼 난리다 써. 아 뭐. 이지. 또 어디 계시나 얼굴 좀 볼까요? 딱 1000m 거리에 있어주면 고마울텐데. 아 그냥 그렇다구요. 800으로 살짝 밑에 오른쪽에서. 저기도 있다 140. 와. 와 저거는 900이 넘네. 어 그래. 나 숨까지 참아는데 실제 숨도. 아아아아아아아아악. 미리 쏴야 돼. 안돼. 918m! 야 손바 놓지겠는데? 아 그냥 낚시하는 기분이. 아 썸네일 나왔네. 1kg 쓰다. 918m면 반올림에도 900m죠. 아 뭔 소리에 500에서 반올림 해야지 1000이잖아. 음 보인다. 190. 팅치 근구. 저 몇 미터야? 600, 700이겠는데. 700, 한 방. 700 못맞았는데? 못맞았어. 아니야, 800이야. 못맞았어. 맞았어, 700이. 못맞잖아, 머리 맞으려면. 800 맞잖아? 이야... 긴불로가 다 하는데, 이 보판? 아... 그만 죽인다. 야, 페카돈데 근데? 페카돈라고? 아이고. 와, 근데 지금 왜 페카돈된 게 나오냐? 어, 배 올라왔다! 뭐야, 쟤? 왜 총 없어? 야, 그 총은? 총 없어. 내가 한 차로 줄게. 아니, 왜 총이 없어? 아이, 불쌍하게 자. 아, 왜 총을... 가. 야, 사회 좋다. 뭐야, 이거 보고 여기로 들어왔어. 뭐야, 이거. 어, 이거 옥상 올라가라는 그 시내 계신? 여러분, 보고 총 치시면 안 돼요. 15배율에 땁점. 아, 쓰지 마세요. 아, 그렇지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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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뒤에 있다. 그리고 우리 아래. 와! 와! 혼자 잡았어? 아, 오늘 죽인다잉. 봤냐? 점프하는 거 잡는 거. 이게 리드샷이다. 하면 남아. 그리고... 아, 맞다. 이거 머리 맞춰야 죽지. 아니면 안 죽지. 아, 왜 안 맞지? 너무 근접이라 그러면서. 아! 글린 멍랑이 1스킬. 아우! 얼마 안 남았을걸? 얼마 안 남았을걸, 이제? 아, 몸만 맞았고. 진짜! 머리 한 대만! 와! 헤드샷! 아! 진짜 노! 진짜 노! 나, 그... 다시 보기 좀. 카! 기가 막히고, 거가 막히고... 와아아아아아아아 나도 거리 벙고 하다가 딱 킬 떴어야 되는데 하아 열심히 싸웠지만 와 머리! 야! 안 보여? 어떻게 잡았어? 낙차로 잡았어! 아니 어떻게 했어? 상대방이 날 볼 수 없는 각도인데 죽였어 와아! 이건 미쳤다! 뭐야 이거? 어 뭐야 이거 죽은 거야? 어 뭐야 핑 차지잖아? 뭐야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 낙차로 잡은 건가? 핑으로 잡은 건가? 근데 코리아 서버인데? 우와아 두 번째도 장난 없다 아 얘는 진짜 오지는 진짜 인정한다 나 자신 잘 보세요 부럽다 이야 잘 썼네 와 이거는 뭐 이건 점파는 각도 맞춰서 쏘는 것 봐라 아우! 혼맞다 이래서 사람들이 실내 낚시타로 끊을 수가 없어 아 사람들이 낚시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다 너 실내 낚시터 가? 어? 나 안가? 8배율도 줌이 아니냐 이거? 저 이거 15배율 전이에요 15배율 뒤로 땡기면 8배율임 그걸로 쓰셈 살 배율이 저격인가요? 아 나 이번엔 1000m 꽉 채워야지 얘들아 이왕이면 멀리 있어라 죽여버릴게 얘들아 어딨니? 와! 169배! 머리만 빼고 무리선 머리만 뺏고 무리선 아 움직인 나 안 돼 움직이지 마 야 한 번만 맞아 줘 와! 진짜 아깝다 아 아깝이 와! 진짜 아깝다 쨁 25도에도 있다 쨁! 오 있네 600 600 오! 오워 근데 우리가 낚시 털을 암마 운영해도 킬이 안 돼. 입질만 와. 입질은 많이 오는데 걸리 오는 게 없네. 아 제발! 안 맞아서 불편했다. 아, 맞다. 불편했다. 아, 맞다. 아, 맞다. 휴. 아니. 부럽다. 휴, 하나 했다. 아, 아직 못했어. 보인다. 300. 300 방향. 300 방향? 어, 자기장 바로 앞에. 3명. 보인다. 한 대. 아, 몸. 아, 몸. 와, 아깝다. 65 방향. 2명. 일로 와요. 하나가 나와. 나 지금 잡을 애 많아. 세븐 세 사람 있다고. 어, 알았어요. 잡을 애 너무 많아. 우와! 우와! 뺏겼어. 머리 맞추기가 진짜 까다로워. 아, 맞았네. 아, 맞았네. 아! 운 좋은 녀석. 머리 없네. 밈 믿고 있다니. 헤드샷! 우리 밑에 하나 있어. 아직 한 발 남았다. 아니네. 150 발 남았는데. 한다! 하하하하. 거의 샷건네. 우와!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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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욕수해줘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우와! 너무 힘들다. 우와! 우와! 너무 어렵다. 아, 근데 샷 기가 막힌 게 좀 나오긴 하네. 아, 나 요즘 SR 좀 써야겠다. 안 되겠다. 아, 쓰나뽕이. 미치겠네. 재밌다니까. SR이 1킬에도 즐거워. 너무 즐거워. 다들 즐거운 낚시 되세요. 유바. 와, 왕구 여기 있었네. 왕구랑 유니트 형이랑 붙어있네. 하하하하. 모르겠어. 뭐야. 둘이서 뭐해 여기서. 하하하하. 명장면. 그 아는 형이 서켓을 한번 같이 가져간 거야. 난 무서웠지. 레이싱장이야. 그건 진짜 선수들이 연습하는 곳이야, 거기는. 내 앞에서 이런 소리가 나. 너무 멈춘다. 대세대. 내가 딱 본다. 너가 안 먹었는지 말 Hem 시끌아는 것 같애가 아래? 둘이서 시작할 때는